퀴즈렛 매칭 게임을 교실에서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매칭 게임인데 게임 시작 눌렀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초기 화면은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끌어서 해 줘야 플래시 swf 한글 근데 이게 상당히 더디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시게 되면 이거 글씨를 키워주세요.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채 이렇게 키워줍니다. 키워주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갔다가 요거를 이제 카드 맞추기를 하시면 이게 드래그 앤 드랍이 아니라 매칭 게임 양식으로 바뀝니다. 플래시 읽어 플래시 한글 이미지 훨씬 빠르죠 요것이 박진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교실에서 하실 때는 이 방법을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.